제모세모아파트 짜장면 5개 5분내로 갔다와 지금 급하거든요 10분안에 공항까지 가죠 정말 같이 모셔다 드리죠 신입사원 조심히 맞춰 이 서류들 10분안에 20분씩 복사해줘 네 대리님 빨리빨리 한꺼번에 치워버리고 쉬어야지 너무 서두르지 마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뭐든지 빨리 끝내면 좋은거 아냐 요즘 시대가 너무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다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느리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바쁜 시대에 느리게 살라고? 느리게 산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삶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 시간에 쫓겨 자칫 놓치기 쉬운 삶의 여유를 잊지 말고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미야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산다면 어느샌가 내 주위에 숨겨져 있던 삶의 행복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숨겨진 삶의 행복들을 찾을 수 있을까? 왜, 왜, 왠지 이미 해탈하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행복을 이틀은 미ç년날 출연하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들을 향해 본부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기 때문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도와주시기 쉬운 일상으로